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이다가 끝나고 나서 이 강좌, 강좌라고 하기도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해설강의 정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이 1년 커리도 안 깔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쉴려는 목적도 있긴 있어요. 사람이 충전을 해야 또 튀어나가니까.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교재를 잘 쓰기 위함이고 또 더 큰 목적은 수업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인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1년 커리도 하지 않고 사실 이것이 마지막이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기간에 끝납니다. 근데 선생님 출제를 도와주는 출제분들께서 먼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이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근데 그분들께서 먼저 저한테 형님 저희가 정말 한번 진짜 진짜 한번 최고의 문제 한번 내고 싶습니다. 수능 출제도 들어갔고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죠.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진, 진심이 통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만든 일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강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다 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더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지리감옥이 그렇게 뭐 모집단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암튼 해보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고마웠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능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제목은 이기상과 이 맘으로. 이 맘이 무슨 저희 어머니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기상과 이기상 선생님 맘으로. 말도 안 되는 개그입니다. 라는 건 진짜.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좀. 네. 자 일단 강의 일정은 이렇게 이틀 동안 올라와요. 뭐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한 회당 20문제 전체를 해설 강의를 할 건데 20문제를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통 60분의 해설 강의는 하지만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60분 또는 분명한 건 60분 이상. 뭐 90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봉투모의고사거든요. 얘도 그걸 받으셔서 25분 정도의 어떤 스탑워치를 맞춰놓고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강자 특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20문제라는 것이 선생님 출제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베테랑 분들에 속하시거든요. 현재 가장 많은 저서를 또 지필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문항의 트렌드 같은 경우를 누구보다도 잘 반영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6월, 9월에서 뭔가 필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수툭, 수환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약을 해서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난도는 딱 수능 정도의 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다만 하더라도 수능이 두 문항 정도가 어렵다면은 이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선생님 봐도 한 6문제, 7문제가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부분보다도 어려운 문항의 비중이 수능보다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수능 출제 수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여전히 좀 여러분들 좀 더 긴장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좀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암튼 좋든 하나도 쓸데없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다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설을 통해서 이 세계지리도 한지처럼 많지는 않지만 주제별로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게시판에 선생님이 약속을 해드렸어요. 한 학생한테. 한 학생이 세계지리도 한지 비슷하게 떠오르는 거로 한번 좀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복습 프로그램 10월 마지막 날에 올라오는 복습 프로그램에다가 선생님이 세계지리의 경우 주제별로 떠올라야 되는 것들을 한번 또 쫙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신다면 분명히 그래도 야 내가 오래 그래도 이기상 선생님 택한 거는 후회 없는 내가 선택이었다. 이런 진부하지만 진짜 참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또 밤 이럴 때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는 창문도 좀 단속 좀 잘 하시고 자 자꾸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건강하셔야죠. 컨디션만 좋으면 수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부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습 프로그램 때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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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